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해안가에서 찍은 영상에서 찍혀있는 여자의 비밀 20여 년 전에 내가 어릴 적 어느 해안가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난 김의 추억으로 삼으려고 비디오 카메라를 삼각대로 고정해 놓은 채로 계속 찍었던 영상입니다 근처에 사는 삼촌과 사촌 동생들도 함께였지요 열심히 놀다가 잔뜩 지쳐서 삼촌네 집으로 가서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영상이 찍혀있습니다 영상 한가운데 정도였던가 벌거벗은 여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얼굴은 분명히 표정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희미한데 표정은 확실히 보인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진짜로 그랬습니다 심령 영상 같은데 종종 나오는 뭔가 째려보거나 억울해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즐거운 듯이 말입니다 뭐가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다들 뭔가의 시인 것처럼 TV를 바라보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그 여자가 서서히 카메라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하지만 순간 나는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자 앞을 사촌동생이 지나쳤는데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영상에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앞을 지나가면 잠시라도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은 한 번도 없이 여자는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와 삼촌은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게 아니라 화면에 비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 여자는 지금 우리의 등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삼촌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삼촌이 비명을 찌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TV 옆의 거실로 이어진 문이 있었던 게 다행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밖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지만 다들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랬지만 그 중에서 삼촌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삼촌한테 무슨 일이었냐면서 물었지만 삼촌은 그저 덜덜 떨며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후 다시 그 비디오를 틀어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 뒤에 있었던 걸까요 삼촌의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 여자를 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은 원래부터 영감이 있어서 심륭체험은 몇 번이고 했던 담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삼촌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이유도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삼촌은 그 일이 있고 나을 뒤에 목욕탕에서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의무는 어떻게 여자가 TV 화면에 비쳤는지 입니다 우리는 모두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여자의 모습은 우리한테 막혀서 TV 화면에 비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모두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삼촌의 죽음 이후로 더욱 더 그렇게 됐죠 그 여자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공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 속 여자 그리고 그날 밤 우리 뒤에 있었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라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것은 그 해안가에서 실종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 여성의 실종 사건은 당시에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안가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는 추측도 있었지만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마도 해안가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 가족의 비디오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삼촌이 마지막으로 본 것도 그녀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영혼이 떠도는 그 해안가는 이제 나에게 숨겨진 공포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로 남겠지만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치범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을 더욱 기질 수 없던 이유는 오랫동안 교제에 왔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도 원래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지요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서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아를 빠에야 직접 만나서 깔끔하게 끝맺음을 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정에 다 돼서야 도착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늦은 시각 다음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다시 차에 몸을 씻고서 지방으로 향하던 때였지요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 홀로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찰나에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었으니 진작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겠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다소 있었지만 이제 기름 보충 표식이 점등되었으니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제는 여자친구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듬성듬성 있는 차 몇 대와 외곽 쪽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오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었기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서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군요 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내 손목을 턱 붙잡고 뭔가 주절주절 강한 사투리를 쓰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떠리하겠다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이면 표정을 찡그리며 무시하고 갈 상황이더라도 그 남성들의 생김새라든지 풍기는 느낌이 말 그대로 족폭이었기에 집에 어르신들도 없다고 살짝 기죽은 듯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멍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대뜸 그냥 공자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옆에는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탑차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처럼 작은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 입구는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순간 불현듯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넣고 쇠문을 닫아버려 납치하는 저는 등골에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그 남성들을 뒤로하고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나를 향한 욕설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에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내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야 턱 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칠듯이 두근대였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혹시라도 누가 날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누나를 바쁘게 굴려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는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죠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니 내 차 옆에 트럭을 세워놨고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 두른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무력으로 제압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뒷자리에 누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른 침을 꼴깍 삼키다가 사레들려 기침이 났습니다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엇인가 찾는 척하며 자연스레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에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그대로 저는 실신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 바람을 쐬지 않기에 차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제 손에도 역시나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 그런데 그때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았는데 오히려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죠 기름을 넣지 않고 급하게 나온 것입니다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다음 휴게소는 너무나도 먼 거리 정말 속된 말로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더군요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로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듯하더니 급정거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 휴게소에 그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라 그 덕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지요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들을 켠 채로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그 트럭이 저를 보고 바로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냈던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것을 직시한 후 저는 밖으로 나와서 버튼을 눌러 자동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쯤 되면 저기서 내가 절대 보이지 않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벗어난 후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트럭이 제 차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성이 동시에 내리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두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둘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어쌌습니다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제 차는 썬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제가 겁을 먹고 있어도 없는 척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서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난을 샅샅이 확인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횟가닥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서 달려갔고 곧바로 괭음을 내며 트럭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정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씻고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심한 웃음이 튀어나왔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눈은 저를 원망하듯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외할머니 당신 안막 수능을 친 뒤였고 연애들처럼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했지 내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터라 주변에 딱히 놀러갈 데가 없었어 완전 시골깡초는 아니고 PC방과 노래방 같은 기본적 있건 있어 학교에선 영화 보고 놀면서 저녁댄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수능 마치곤 거의 그런 생활이었지 정확히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날도 학교를 오전 시간에 마치고 애들이랑 축구 좀 하다가 약속을 정하고 헤어졌지 저녁댄 친구네 부모님이 어디 가신다길래 걔네 집에서 술을 먹기로 했었거든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우리 전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그랬었는데 항상 모이는 8명의 고정 멤버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학교에서 미리 회비를 거뒀었는데 정작 모인 건 4명밖에 없었어 8명이 먹어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돈으로 4명이서 즐길 수 있으니까 우린 좋아라 했지 친구 어머니가 해두고 간 부대찌개에다 배달시킨 치킨과 족발 뜯으면서 한 잔씩 했어 꼬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헛소리도 해댔지 한창 떠들고 즐기고 그러다가 새벽 2시쯤이었나 갑자기 바깥에서 철커덕 하고 현관문 소리 비슷한 쇳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가 겨울이라 친구 집이 외풍도 심하고 거실은 추워서 안방에서 문 닫고 술판을 버렸었거든 근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나랑 친구들 다 얼어붙은 거야 친구 부모님이 오신 줄 알았지 집을 비워준 친구를 편의상 A라고 말할게 A가 혁고인 듯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일단 가만히 있어보라고 부모님이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보고 오겠다고 했었지 난 그때만 해도 엄청 깨지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걔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잘 알았어 여튼 A는 방문 열고 나가자마자 닫고 안에서 우린 가만히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 이후로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2분 정도 지났나 내가 기분이 좀 그래서 이왕 혼날 거 먼저 매맞고 부탁 정리하고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방문을 열고 나가봤어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현관문 쪽에서 위잉하고 바람소리가 들리길래 자세히 보니까 살짝 열려있는 거야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터졌다는 느낌에 방에 있던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집 밖으로 나갔지 셋이서 밖에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별로 없는 시간이고 가로등도 고장 나있고 너무 어두컴컴하니까 지뢰겁부터 나는 거야 급하게 A에게 전화해봐도 받지도 않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았지 친구 두 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해농되면서 춥다고 칭얼대면서 들어가자는 거야 내가 진짜 그때 술기운에 상욕하면서 A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리는 거야 그러다가 같이 찾던 친구 한 놈이 A가 저기 있다라고 하길래 가리킨 쪽을 봤더니 A가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공터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술 먹고 있던 놈이 뛴박질이라니 자세히 보니까 누가 뒤따라서 뛰고 있는 거야 두 명한테 쫓기고 있더라고 옆에 분리수거함에 있던 나무몽둥이 비슷하게 생긴 걸 집어서 나랑 친구 두 명이서 쫓아갔어 계속 뛰는데도 술 때문인지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야 나랑 같이 뛰던 친구도 나랑 비슷하게 달리던 놈이었는데 마찬가지였고 다른 친구는 살집이 좀 있어서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개보고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둘이서 쫓아갔지 그렇게 좀 더 뛰어가다가 A가 계속 불빛이 안 드는 쪽으로 도망치는 거야 두 사람한테 쫓기면서 말이지 그때 더 이상 가면 진짜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큰 소리로 욕을 해버렸지 지금 생각해보면 지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냈는지 나도 의문이야 갑자기 쫓아가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뒤돌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A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도 같이 멈췄어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니까 둘 다 나를 지그시 보는 거야 순간 오싹하면서 소름이 돋더라고 거리도 있고 어둡다 보니까 확실히는 안 보였는데 뛰어가면 갈수록 스물스물하더니 가까이 가니까 사라지는 거야 나도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지 쓰러진 거 일으켜 세운 다음에 내가 A보고 누구한테 쫓겼냐고 상욕을 미친 듯이 해대니까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더니 정신 차렸는지 갑자기 나보고 왜 지랄이냐고 바깥에 왜 있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열받아서 따귀한데 때리려고 손을 올리려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펑 하고 폭발음이 일어나더라고 친구 집 쪽에서 난 소리였었어 그리고 소방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지 다음날 A한테 들었는데 가스 사고였다는 거야 분명 가스새는 냄새 같은 건 못 맡았거든 A 이 새끼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나는 긴장 풀려서 진짜 눈에서 눈물이 다 나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술 다 깨서 A보고 상욕을 해댔지 아직까지 의문인 건 부르지도 않은 소방차가 어떻게 바로 왔냐는 거였지 좀 소름 끼쳤던 건 A가 우리랑 술 먹다가 방문 열고 나간 것까진 기억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모르고 꿈을 꾸었다는 거야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잠시만 어디 나갔다가 오자고 하셨지만 A는 싫다고 했지 계속 가야 한다고 하시길래 하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정신 없이 따라가다가 A가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걔네 외할머니가 이제 거의 다 왔다면서 자리 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상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지 알고 보니까 A 내 부모님은 외할머니 제사 때문에 외가로 가신 거였고 그리고 나랑 같이 쫓아가던 내 친구는 스물스물 사라졌던 두 사람은 아예 본 적이 없고 그냥 A만 죽어라 쫓아간 것 뿐이었어 내가 왜 몽둥이를 가지고 갔는지 몰랐다는 거야 두 사람은 아직도 의문이야 네 번째 이야기 무당에게 절대로 돈을 받지 마라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가고 싶어서 B한테 계속 같이 가자고 했는데 B가 귀찮아서 싫다고 하다가 그냥 같이 가줬대요 근데 무당이 B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사주팔자가 이렇게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계속 칭찬을 하더래요 재물복과 남편복이 너무나 좋다고 계속 칭찬을 해서 가만히 듣고 있던 A가 점 보러 온 건 자긴데 계속 B만 칭찬하니까 살짝 기분이 나빠져서 무당한테 자기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은 그냥 그렇다고 그러고는 또 B를 계속 칭찬하더래요 B가 기분이 좋아져서 복제를 주려고 하니까 무당이 됐다면서 이렇게 좋은 점을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오히려 돈을 5만 원 줬대요 그러고는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A의 신발끈이 풀려서 얼른 묶고 가야겠다 싶어서 앉아서 신발끈을 묶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어서 계속 가던 B가 차에 치어 죽었대요 B의 장례식을 다 끝내고 나서 A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사주 팔자가 좋다던 애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다른 무당한테 B의 생년월일이랑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게 누가 지 사주를 팔으대냐 무당이 B에게 5만 원을 줬던 행동이 그런 의미가 있었나 보네요 다섯 번째 이야기 사이비 1989년에 옴질리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던 변호사 사카모토 추츠미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의 이야기이다 1980년대 그 악명 높은 옴질리교에 젊은이들이 하나씩 빠져들기 시작해 소재는커녕 생사도 불분명해지자 그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사카모토 추츠미였다 사카모토 추츠미는 예전에 세계기독교통일신량협회라는 일명 통일교 바로 문선명의 그 통일교 사건을 맡은 경험으로 옴질리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옴질리교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사카모토는 각종 인터뷰에 출연하며 옴질리교를 깎고 옴질리교는 대응책이랍시고 사카모토의 사무소에 항의전화를 보내자는 운동을 하고 삐랄을 뿌렸지만 당연히 사카모토의 입장만 더 두텁게 해줄 뿐이었다 10월 31일 옴질리교의 간부 하이카와와 변호사 아오야마 요시노부는 사카모토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그와 교섭하려 했으나 사카모토는 옴질리교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전부 반박하고 옴질리교 교단 전체에 고소쿠리를 먹이겠다고 강수를 두었다 옴질리교는 어쩔 줄을 몰랐고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사카모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논의 끝에 결국 사카모토를 살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1월 3일 사토로 하시모토 의사였던 나카가와 옴질리교 수석과학자 히데오 무라이는 요코하마역에서 사카모토가 귀가할 때 납치해 염화칼륨을 주사해 주기를 했지만 그날은 하필이면 또 사무소의 휴일이었다 그들은 새벽까지 기다려서는 결국 11월 4일 사카모토의 집에 침입하게 된다 11월 4일 새벽 그들은 사카모토와 그의 아내를 교살하고 한살백이 아들을 입을 막아 질식사시키고 외딴 산중에 시체를 묻어버렸다 사카모토가 실종되자 이 사건을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료들과 사카모토의 어머니는 옴질리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명감 같은 것은 다 갖다 버린 일본 경찰은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사만 행한 뒤 시체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을 끝내 버리고는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재수색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서 옴질리교 간부만 착용하는 배지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옴질리교도 이 사실이 보도되자 갑자기 이 배지를 대량 생산하고는 그것은 옴질리교의 신도무 모두가 다는 배지이며 우리가 엄청난 수의 배지를 만들어 퍼뜨렸는데 그 중 하나가 어쩌다 사카모토의 집에 있던 거라고 웃기지도 않는 발뺌을 했다 결국 1995년 9월 사카모토 일가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실행범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졌다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과 함께 옴질리교의 악행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며 애초에 1995년 3월의 살인가스 살포 사건은 매구로 공증인 사무소 사무장 납치 감금치사 사건 사카모토 살인사건 등으로 경찰의 의혹이 옴질리교로 집중되자 테러를 일으키면 수사망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버린 일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건 직전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지 발해층에 살던 사람이 우연히 새벽에 깨어나 사카모토짱이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정작 사건이 일어났다고 확실시되던 시간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에서 밥공기 3개가 사라진 것 등의 의혹이 남았다 이 때문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아버지는 경찰의 발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살해된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옴질리교 교인 외에 다른 숨겨진 협력자가 있는데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다 여담이지만 사카모토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에는 좌파적 성향의 변호사들이 많았고 이들은 일본 공산당과 함께 사형 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카모토 추츠미도 사형제 폐지론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사카모토의 동료 변호사였던 타키모토 타로 변호사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타키모토 타로도 옴질리교에 맞섰다가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한국전쟁이 끝나고 낙동강에서 있었던 일 어머니 친구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친척분께서 주무시는데 자정이 지났을 무렵 누군가 물을 쾅쾅 두들기더랍니다 친척분께서는 이 밤중에 누구지? 하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대뜸 지금 당숙이 돌아가셔서 부고를 전하러 왔다며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친척분께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터라 곧바로 옷을 추스르고 나왔더니 부고를 전하러 온 분께서 자전거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이윽고 자전거 뒤에 올라타서 당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양쪽 뺨이 얼어랬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취객이 입에 술 냄새를 엉펑 풍기면서 당신 지금 어디가? 라고 말하며 친척분의 뺨을 때리고 있었답니다 친척분께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난 지금 이분과 상가집에 가야 돼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더니 아까 있던 사람과 자전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취객은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하면서 지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친척분께서는 너무 놀라서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 취객 아저씨께서는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친척분께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오더랍니다 그래서 저 친구도 나만큼이나 취했군 하면서 얼굴을 보는데 그 친척분의 눈동자가 뒤집혀서 흰자위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이 사람이 뭐에 홀렸구나 하고 뺨을 때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 친척분께서 가려고 했던 방향이 낙동강이었답니다 당시 낙동강은 전쟁으로 인해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있어서 많은 시체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친척분께서는 낙동강이 그 누군가에 홀린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친구의 소름 끼치는 가위 눌림 중학교 때 2학년인가 친구 녀석 중에 가위를 엄청 잘 눌리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이놈이 자더군요 저는 제 짝에게 저놈도 자니깐 깨워보자라고 운을 띄우니 친구놈이 지옥의 똥으로 놈에게 사격을 가하더군요 몇 때 맞더니 눈을 뜨더랍니다 그리고 눈이 엄청 커지고 식은 땀을 줄줄 흘려서 우리들은 또 가워 눌렸는갑다 하고서 가만히 냅두었죠 괜히 깨웠다가 이놈은 가위 눌린 채로 얻어맞으니 그냥 놓아두는 게 상책이었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저와 제 짝은 그놈에게 가서 이번에는 무슨 가위가 눌렸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니들 위에서 목 매달고 있는 여자가 니들을 보고 있었어 니들 위에서 목링 입을 때 메시지같아요 빛끄럽게